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이 해인됐습니다. 🎵 지난 1월 15차례 투표 끝에 겨우 하원의장직에 올랐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로 결국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메카시천 의장은 취임 초부터 같은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립은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한 정부 임시 지출안을 두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게이츠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2일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일 공화당 의원 8명과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메카시 의장을 도울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하원의장 해임으로 이어진 임시 지출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다음 주 중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